세나트 이번에는 챌린지 던전 리자드리아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이도가 기간테우스 바리온 보다는 쉽게 낮죠 별은 250별로 해볼거고 이미 한번 클리어 했는데 시간타임을 줄여봐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은 공격력을 0하고 나머지 전부 다 올려주시고 주는 피해 내려주시고 방어력은 6, 이로운 효과는 0 생명력 회복도 0이구요 봉인도 0 그리고 피해면역만 2개만 올려봤습니다 덱은 시나아일린, 피네, 레이첼, 코제트로 구성을 했고 아일린과 피네는 시연가속 3개를 줬구요 그리고 레이첼은 역행 3개인데 뭐 만월 3개 줘도 되고 그리고 코제트같은 경우 리메이크한 코제트 반지 요거 한번 껴봤고 치명템 2개, 수증 3개 이런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헐fs, 퍼면 메시지로 구성 순이 minim식을 unbelievable 역행하네 역행하네 네모두 2개 위치 뷰물 악몽 딩 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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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큰 기술은 피하면 되고요. 피네한테 공격하니까 피네 쭉 빼가지고 하면 되고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보시고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해요.